장흥은 최고는 표고버섯이야 장흥은 힐링이요! 장흥은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겠다! 병관들 안녕? 오랜만에 슬쩍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리 병관이들은 또 추억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정진아 초창기서부터 쭉 함께했던 우리 린다 작가 이 삶의 터전인 전라남도 장흥에 왔다는 거 장흥하면 뭐 워낙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근데 여기 장흥은 진짜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촬영 왔다가 장흥에 반해가지고 장흥 최고는 표고버섯이야 1표고 2능이 삼송이잖아 너는 진짜야 해 요즘 MZ애들이 이런 걸 진짜 잘 몰라 1표고 2능이 삼버섯이야? 삼버섯이 아니라 1표고 2능이 삼송이 송이가 세 번째로 밀려날 정도로 표고가 1등이다 이거야 표고로만 알고 있었던 장흥을 진짜 이거 미쳤구나라고 느꼈던 게 엄지발가락만한 블루베리 왕블루베리 엄지발가락이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엄청나다니까 자 일단 기대해줘 장흥의 전라남도 장흥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이번 콘텐츠 기대해주고 아니 좀 전에 잠깐 뭐 차를 먹어보긴 했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서 청쾌전? 네 청쾌전은 이제 가룡차인데요 장흥 지역 특산물인데 장흥에 오신 분광객 분들이 응 그래요 나는 처음에 아까 카페에서 무슨 전을 부어서 파는 줄 알았어 왜 그 전이 이제 요정 모양 역전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전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실망했지 난 사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약간 명태전처럼 청태전이 약간 좀 맑은 명태전인 줄 알고 하긴 또 커피숍에서 전 파는 것도 좀 이상하지? 장흥은 좀 그런 줄 알았어 아 이거구나 이거 오우 오우 이야 이게 이게 아 이거에요? 스테전은 2분에서 2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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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까 그 저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화면은 용량이 커서 저희도 이제 아 이제 브로콜 시켜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아아 평소에도 차 와요 즐겨 드세요 아니 왜 그렇죠? 메르세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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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힘 싫어 보네 외국차인데 메르세데스데스라고 아 어? 되게 구수한데 아니 뭐야 약간 쑥 향도 나는데? 코로 드시네. 오, 이거 뭐야? 약간 페퍼민트 같은 느낌도 있네. 이게 홍차 맛도 있고, 카모마일 같은 느낌도 있고, 페퍼민트 느낌도 있고, 이거 묘하네. 아니, 이거 빨리 한 그릇 해봐, 빨리. 너무 좋아. 이거 그릇 한... 하나만 줘. 두 개만 주세요. 여기가 그 탐진강이라는 거 아니야, 탐진강. 야, 섬진강 만들었지, 탐진강 못 들어왔지? 탐진강. 장흥에서 지금 이제 물축제를 한단 말이야, 7월 말에. 오, 이거 벌써 다 이렇게 깃발 다 해놨네. 장흥 물축제. 정남진. 아, 여기 좋네. 야, 햇볕은 뜨거워도 이 강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런 거 치고도 아까 느낌으로. 충성하려고. 야, 임마, 그만해. 너무 좋은데, 이래. 저거 봐봐, 저거 물 봐봐. 아, 여기 장흥하면 무조건 장흥 삼합 가야 되거든.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저게 장흥 삼합이야.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도 한번 왔었던 거 같은데, 여기. 자, 그러면 고기를 골라볼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좋은 걸로 드세요. 기대되네, 지금. 저 안에. 냉장고 안에서 얼마나 좋은 고기를 지금. 으으, 좋다. 우와. 지겨불구만. 지겨불해. 그리고 여기가 또 삼합이니까. 우리 이거 키조개 이거 가야죠.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 일단 먼저 표고를. 장흥 표고. 그냥 먹어도 향이 참 좋아요. 어, 이거 생으로요? 네. 생으로 먹으라고 이거? 네,ijui 마실 거에요, 네. 어? 우유 같아. 1표고, 2능이, 3송이. 어, 외웠네, 이제? 네, 근데 기릅장을 한번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마트, 백화점 이런 데 가면 황금송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싼 거. 요만한 거 한 2개, 만 얼마씩 하는 거. 그거 먹었는데, 표고를 나 이렇게 먹으면 처음이네? 생으로 먹어봤는데, 고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를 굽고, 고기는 왜 마지막에 하나 봐요? 고기는 이제 가운 게. 아, 이게 맥히네. 나 전화기 좀 줘 봐. 요거는 찍어야 되겠다. 저희 장웅. 삼합 먹어야지. 삼합은 뭐냐면. 이제 키조개 하나를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소고기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올리셔서. 그리고 깻잎에 썰으신 거, 맥단하든가 아니면 이거하고 삼식삼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젓가락으로 한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 맛있게 먹을래도 너무 맛있다. 이, 애기네. 응? 요거네. 저거 딱 찍어서. 살짝 솜장. 아하하하하. 진짜 맛있어. 와, 이번엔 이제 등신 가야지, 등신. 이거 말아요. 되게 막혀. 되게 막혀. 어? 되게 막혀. 요거 이거 살짝 찍어가지고 고깃맛만. 아이돌들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카메라 보고 이렇게 응시하잖아요. 엔딩 포즈. 형님은 고기, 고기 먹으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엔딩 포즈를 찍어. 이야. 아우,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맛있니 고기가. 아. 음. 오빠, 너무 예쁘잖아요. 빨리 드세요. 요럴 때지, 요럴 때야. 요럴 때. 그다음에 요거. 어우, 관자가 너무 잘 익었다. 거기에 표고. 아까 이모님이 주신. 쌈장. 그다음에 마늘. 아아. 직접 이 마당에서 했다는. 으악. 이야. 갈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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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달라요? 이런 고기는 장흥소를 직접 도축해서 도축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소를 바로 먹기는 장흥에 와서 먹지 않으면 못 먹잖아. 아주 묵은 막 이런 표고.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표고들이라 묵은 건 아니지만. 그냥 빠르고 그냥 키운. 응? 이 세 가지가 다 신선하니. 이 신선 조합이 어떻게 했냐고. 이 세 가지의 이 조합이. 서로 지금 신선미 뽐내기 선발되어 그러잖아. 이렇게 쨉. 아아. 하아. 하아. 개. 차에서 요새. 입맛이 없다고. 하하. 죽은 입맛도 깨우겠다. 여긴. 하하. 오. 아. 하하. 이번 여행은 살짝 힐링 느낌으로다가 아 그럼 힐링이지 장흥까지 와서 고생이니 힐링해야지 이게 또 이제 그 값을 하잖아 그 왜 지방 내려와서 먹는 그 느낌 알지 이 똑같은 여기에 장흥 소를 갖고 와서 서울에서 먹는 느낌하고 완전 다른 거지 장흥에 내려와서 이 장흥 공기 마시며 이 장흥의 완전 특산물과 함께 먹는 이 신선함 그냥 어떻게 안 좋니? 안 좋을 수가 없지 이리 와 이제 같이 먹어 이제 같이 먹으면서 찍어 장! 장! 장거리 여행 간다고 삐졌잖아 이모 빨리 좀 고기 좀 거져봐 이거 뭐 장흥 완전 힐링이구만 힐링 어? 아 이쪽이네 아니 지금 장흥에서 지금 어? 이 장흥 삼합을 먹고 나서 배가 너무 불러와가지고 좀 어디 좀 걸을만한 데 없나 여쭤봤더니만 이런 좋은 훌륭한 곳을 또 야 이거 진짜 무슨 광고에 나오는 건데 이거 봐봐 지금 이거 광고야 광고 저저저 위위위 봐봐 와 야 여기가 저기 장흥의 우드랜드 장흥 우드랜드 와 예술이구만 아 이 좋은 공기를 이걸 야 너무 좋다 오늘 근데 힐링 진짜 제대로네요 힐링 완전 장흥은 힐링이요 장흥은 힐링 야 코스가 너무 좋다 장흥 상합 때리고 배불러가지고 소화시키려면 어디 갈까 그랬는데 이렇게 걸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완전 편백나무로다 차 갖고 왔어 오고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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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로 간다고요 저희? 죽나보다 마지막인가 봐 하늘나라로 간다고요? 아니 아니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 맛있게 먹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장흥에서 가는구나 그랬네 아 여기 말랫길은 왜 말랫길이에요? 마루 아 큰 마루 그래서 말랫길이에요? 아 갈래 나는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 이제 갈래 말래 오지 말래 어? 이리로 갈래 말래 말랫길 갈래 말래 왜 말랫길인지 알겠다 더 이상 갈래 말래 더 갈래? 말래 지금 가파르긴 해요 경사가 응 땀이에요 지금 형님 왜? 갈래 말랫길 아이고 와 끝내주네 끝내줘 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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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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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이거 봐 어 우와 이게 폭풍거죠 야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어어 아 병과랜드 야 이게 지금 너무 좋다 어? 장흥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겠다 야 아 너무 좋은데 사만 먹고 바로 그냥 이 코스 장흥 오더랜드 장흥 오더랜드 아니 이런 이런 완전 숲 사이에 이런 또 찜질방이 다 있고 와 야 예술이네 오늘 숙소 여기? 어휴 여기서 자고싶다 어휴 어휴 오빠방이네 오빠방 우와 해독방 우와 해독방 해독방 우와 여기 여기 어휴 여기 여기 있고 싶다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서 파묻혀가 파묻혀가 아 불구나 우와 이게 이제 좀 냄새가 나는데 바로 아주 깜짝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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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모래찜질처럼 톱밥찜질밥 네 톱밥 해봐야 되는데 이런걸 해봐야 되는데 한 번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체험하고 가면 좋은데 와 아 아 아 아 로아 데리고 와야 되겠어 아니 동네 막 유명한 철저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여기 진짜 사람도 없고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머 이렇게 잘 익었네 아이고 요구르네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이 어디야?